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드 역사관사 김종웅입니다. 자, 3월 28일에 치렀던 고고사 모의고사, 우리 한국사 총평은 이미 했고요. 아마 총평 보고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가볍게 제가 총평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좀 보시고 우리 한국사 해설 강의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문제를 풀 때 애들아 숨어있는 키워드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면 됩니다. 1번부터 가봅시다. 1번, 보통 1번이 선사 문화랑 관련된 문제가 나오거나 삼국시대에 국가 맞추기 문제가 종종 나오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가시대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선사 문화의 전개인데, 우표 도안을 그리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은 문제를 보자마자 이미지가 제일 먼저 보였을 거야. 이거 뭐야? 빗살무늬 톡이라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줬고요. 이거는 뭔데? 갈돌과 갈판이구나. 갈갈이, 간석기, 언제야? 신석기지.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키워드들 아닙니까? 그쵸? 그럼 신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라는 문제야. 그러면 1번, 모내기를 하고 있는 농부. 얘들아, 모내기는 고려말 조선 초에 처음으로 도입이 됐는데 그때는 널리 보급되지 않습니다. 보통 그래서 절대평가 한국사에서는 모내기를 하고 있는 농부를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조선 후기 정도로 놓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왜요? 이게 고려말 조선 초에 도입됐다. 거기서부터 어떤 발전되는 과정을 우리가 공부하지는 않으니까. 수능 한국사는 절대평가니까. 이 정도 봐도 되고요. 2번, 움집을 짓고 있는 가족. 이게 이제 정답이죠. 왜요? 제가 이제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삽화 그림 같은 걸 많이 그려드리거든. 수업 시간에. 이게 뭐야? 누가 봐도 움집처럼 생겼죠? 움집이라고 합시다. 움집. 자, 움집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쪼그리고 앉아있나 봐. 앉아서 빗살머리 투기 같은 걸 불에, 불을 이렇게 뭘 하고 있어요. 요리 같은 걸 하고 있나봐요. 쪼그리고 앉아있죠. 옆에 뭐가 흘러간다고? 강. 다음과 같은 삽화 모습. 다음과 같은 생활 모습을 보이는 시대. 신석기 시대. 정답 2번이야. 그치? 3번. 천리 형성을 지키고 있는 병사입니다. 얘들아, 천리 형성은 이건 고구려도 되고요. 고려도 됩니다. 이렇게 쓰면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 그럼 고구려랑 고려가 같은 걸 썼겠네요? 아닙니다. 달라요. 고구려와 고려의 천리 형성은 둘 다 달라. 예를 들어, 고구려가 이렇게 있을 때 당시의 천리 형성은 중국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당나라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쌓았죠. 이 천리 형성. 근데 고려는 거란과의 전쟁 이후에 이렇게, 여기다가 쌓았습니다. 두 개 다른 겁니다. 참고로 보시고. 4번. 비파형 동검. 아니, 잠깐만. 동검이잖아. 이거 뭐야? 청동검이야. 무슨 시대야? 청동기 시대야. 5번. 팔관회에 참여한 외국 장인. 이거는 고려 시대입니다. 팔관회는 얘들아, 불교 행사예요. 불교 행사.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 됐죠? 다음, 문제 2번 갑시다. 자, 문제 2번. 정답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죠? 오답률이 좀 높았던 문제. 네, 한번 보자.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가국가가 무슨 국가일까? 일단, 한강, 뉴욕에서 성립되었어요. 그리고, 마한의 여러 소국들을 정복하면서 끝내 성장했나 보죠? 자, 일단 이 문장만 봐도 일단 백제가 떠올라야 돼. 그치? 그래서 우리는 사만인을 볼 때, 마한, 변한, 진한을 보잖아요. 그럼, 마한, 변한, 진한, 마변, 진이. 나중에 훗날, 이 지역이 백제, 이 지역이 가야. 여기가 신라가 되는 거잖아. 그치? 마한이 백제가 된 건 아닙니다. 마한 안에 있는 작은 소국 중에 십제란 나라가 있어. 발음 잘해야 돼요. 십제란 나라가 있거든. 십제. 그게 점점 커져서 백제가 된 건데. 변한이 변한 게 가야고요. 진한에서 이제 신라가 나왔죠. 이렇게 된 거니까 백제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구나. 아, 그래, 백제구나. 조금 더 확인해볼까? 밑에 보면은 그림이 나오거든. 산수무늬 벽돌이 나옵니다. 산과 물의 무늬. 산천이 이제 산천이라고 하죠. 산과 하천의 모습을 그려놨는데 이 모습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다? 도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도교의 모습. 다음, 무령왕랑. 아유, 무령왕랑네. 무령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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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릉. 무령왕, 백제. 그럼 물어보자. 백제의 무령왕이 집권했던 당시에 백제의 수도는 어딘데까지 머릿속에 나와야 돼? 어디야? 웅진이야. 웅진. 지금의 공주요. 그럼 정답 골라보니까 백제 골라봅시다. 1번. 골품제를 운영하였다. 신라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골품제를 어떻게 운영했게? 어떤 체제 속에서 어떤 관등까지 올라갈 수 있게? 그거 안 물어봐. 제시문의 조. 어떤 나라야? 신라야. 이게 포인트야. 다음, 주자감을 설립했다. 발해입니다. 이 운영시 마찬가지로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국가인지를 연결만 지을 수 있으면 돼. 주자감이 어떻게 운영돼있게? 안 물어본다고. 3번. 경국대전 편찬했다. 조선의 성종대죠. 4번.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하였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백제의 수도 변천과정 중요하죠. 한성 위례성에서 어디로? 웅진으로. 웅진에서 지도처럼 그리면은 여기서 웅진으로. 웅진에서 어디로? 사비로. 이렇게 옮겼죠? 그럼 한성에서 웅진으로 옮긴 건 왜 그런 거야? 고구려의 광개투도양이 쳐들어왔으니까. 아, 장수왕이 남진정색 했으니까. 웅진에서 사비로 간 건 왜 그런 거야? 사비로 옮겼던 사람이 누군데? 백제 성왕이요. 성왕이 너무 좁은 거예요. 백제 중웅을 위해서 점점 더 넓은 벌판 같은 곳에 큰 궁궐을 지었죠. 이게 사비입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 5번. 전국을 구주오수경으로 편성하였다. 신라입니다. 그런데 이 신라는 신라충대. 즉 통일신라라 부르죠. 보통 통일신라. 통일된 직후의 모습이다. 정답은 4번입니다. 됐죠? 문제 3번.